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체크콤보 박스의 Show Checked Top 속성과 체크박스 클릭싱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두 속성들을 사용하면 선택한 항목들을 목록 상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Show Checked Top 속성을 True로 설정하고 동시에 체크박스 클릭싱크 속성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체크콤보 박스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새 항목을 선택한 후 목록을 닫고 다시 목록을 엽니다. 선택 항목은 원래의 위치에 표시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 Show Checked Top 속성 값을 True로 지정하십시오.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체크박스 클릭싱크 속성 값도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새 항목을 선택한 후 목록을 닫고 다시 목록을 엽니다. 선택한 항목들이 상단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